반갑습니다. 머리를 깎고 돌아온 중고차 파괴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흰머리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홈플러스 준호여서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염색을 10만원짜리 하고 왔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은 중고차 파괴자의 고질병 시리즈 중에서 이 아우디 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내가 아우디를 사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당연히 본네트를 열어봐야겠죠. 근데 이 아우디 A6는 기본적으로 누유랑 누수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A6뿐만 아니라 A4도 많고 A7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Q5도 다 똑같아요.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본네트만 열어서 뭐 이런 데 이렇게 막 보겠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해서 누유나 누수가 얼만큼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중고차 매장에 가셨을 때 딜러한테 요청을 해서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차를 꼭 끼워보셔야 되는데 언더커버를 다 제거를 한 후에 누유나 누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살려는 차가 키로수가 10만키로 근처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확인 안하고 샀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센터에 들어가면은 견적이 굉장히 놀라울 만큼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오나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충 적게는 국밥 100그릇에서 많게는 한 국밥 300그릇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우디를 실제로 탔을 때 가장 정말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 이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여기저기에 잡소리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던 그 이상으로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대표적인 잡소리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뭐냐?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좀 하고 정지를 하고 이거를 위로 올린단 말이죠.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야 되니까 정지할 때 딱 올리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해요. 지금 이 차는 키로수가 9만키로입니다. 그나마 양호한데 10만이 넘어갈 때쯤 되면 어떤 차는 7,8만에서도 그러긴 하는데 10만이 보통 넘어갈 때쯤 되면 이 브레이크를 딱 채울 때 하체에서 끼익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 얄미워. 막말로 이제 여자를 태웠어. 딱 주차를 했어. 딱 채우는데 끼익 이래봐. 난리 나죠. 약간 경험기 느낌 난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썬루프예요. 썬루프 열어놨는데 열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닫을 때 어 안 나네. 이 정도면 잡소리가 거의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들은 썬루프를 닫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따르락띵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게임 효과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제 차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약도 발라보고 이것저것 구리스도 발라보고 했는데 그때 뿐이에요. 그때 뿐 잠깐 괜찮아졌다가 한 2주, 3주 지나면 또 소리 나고 또 다시 작업하면 또 2, 3주 지나면 또 소리 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얼마 전까지 A7을 타던 제 친구는 이것 때문에 차를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소음이에요. 브레이크 소음. 이거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브레이크에서 붕, 붕 이런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요? 브레이크 밟을 때 특히 아침에 항상 브레이크 소음이 나는 거야. 근데 아우디를 갔어요. 그 친구는 직접 가서 드럼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뭐 바꾸고 했는데 소리가 잡히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돈만 한 1,200 쓰고 아우 스트레스 받아서 나 못하겠다 해서 차 팔아버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우디를 그래서 사실 분들은 브레이크에서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점검 꼭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 더 심해 그럴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가 아반떼가 아니라 아우디니까. 내가 6,7천 주고 샀는데 썬루프 다를 때 드르르르 하고 브레이크 채울 때 기익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스트레스 받겠네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놈입니다. 이 아우디 A6는 시동을 걸면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놈이 잘 안 올라오거나 잘 안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보면 근데 제 차도 가끔씩 이게 잘 안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시동을 다 끄고 내렸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지나면 내려가긴 내려가요. 근데 이게 약간 아우디 동호회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고장 나기 직전에 약간 이제 전조 신호다. 사람도 이제 기침을 해야지 감기를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기로 치면 약간 기침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수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수리비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하는데요? 저도 뭐 제가 직접 고쳐본 건 아니지만 이 아우디 그 네이버에 있는 아우디 동호회에 나오는 피셜에 의하면 약 국밥 천 그릇 보세요. 이러죠. 달달달달 이러지. 제 손이 떨린 겁니다. 휴대폰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러 가시면 이 버튼을 꼭 여러 번 눌러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여기 찍어주세요. 이 아래쪽에 이런 것들을 눌러서 작동이 다 되는가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우디를 사실 분들이 가장 정말 정말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데 아우디는 미션이 유리 미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우디는 미션이 좋아요. 좋은 건 다들 알죠. 아우디 미션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미션이 내구성이 안 좋은 거예요. 축구 선수로 치면 하그리브스라든가 로우벤 이런 선수를 보면 잘하잖아. 정말 잘하는 거 아는데 몸이 유리몸이다 보니까 몸값이 안 비싸죠. 그건 똑같은 거죠. 미션이 너무너무 좋고 연비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는데 고장이 너무 잘 나는 거야. 실제로 저도 아우디를 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TCU가 고장이 나죠. TCU 이 TCU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 쫄아가지고 아우디를 갖지 갔는데 수리비가 무려 500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나도 그건 몰라요. 왜 이렇게 비싼냐고 하니까 할인 안 되냐고 막 쫄랐는데 그런 게 안 된대요. 500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저는 뭐 어떻게 어떻게 숙소문 해가지고 재생품으로 해서 15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차 한 일주일 넘게 맡기고 그럼 거의 크루즈의 보령 미션 정도 되나요? 보령 미션은 워낙 넘사벽이라서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령 미션보단 좋다. 그치만 보령 미션하고 이 아우디에 들어가는 미션이 과연 경쟁 상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걔나 경쟁 상대가 아니죠. 어찌될 건간에 아우디 미션은 고장이 잘난다. 그리고 수리비 평생 먹을 국밥값 다 낼 정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꼭 아우디 중고로 사실 분들은 다른 건 다 웬만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션은 못 참으니까 꼭 한 번 자세하게 점검 받고 잘 확인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아우디 A6의 단점과 고질병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고요. 잠깐만요. 끝인가요? 네. 마무리 하려고. 아니 태민 씨가 이제 A6를 오래 타잖아요. 그러면 A6에 대한 장점도 하나 하나쯤은 좀 말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장점? 네네. A6의 장점은 일단 보심하시겠지만 이뻐요. 생김새가 너무 이뻐요. 생김새가 이쁘고 2천만 원대의 수입 독일제 4륜구동을 타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3사 중에서 가성비로만 따지면 아우디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장구장이 좀 많아. 여기저기 자소이도 많고. 그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파괴되어 수고하셨습니다. 중고차 파괴되어